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김모니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반도체 쪽으로 가볼까요? 해성DS 보겠습니다. 해성DS 매수 가격이 4만 6,050원이고요.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4만 8,80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해성DS,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에 나왔던 고점이 8만 원대였고 그에 비해서는 주가가 제법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슬슬 한 번 더 시동을 걸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과연 이대로 소외가 계속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목원님, 해성DS 갖고 계십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확실하게 나와주어야지 가치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신공장이 새롭게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무언가 이제 매출이 좀 한 번에 확 뛰어오르고 시장에서 이제 막 엔비디아처럼 주목받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미반도체처럼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좀 hbm에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도 hbm에 신경을 쓰면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주목을 받겠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의 성장 내년에도 성장 내후년에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한 건데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무언가 기대감을 확 끌어오를 만한 그러한 이슈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가에 좀 위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해 그래도 소폭이라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보게 되면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닷건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초반대, 그 다음에 또 5만 5천 원, 6만 원, 그리고 6만 5천 원 해서 매물 구간이 또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또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소화를 해줘야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보표가는 5만 원 초반대, 약 한 5만 2천 원 정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닷건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5만 2천 원, 2차 5만 5천 원 안내드리고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다 삼켜줄 만큼의 성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는 약간의 조금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어?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성DS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